안녕 여러분 오늘 11번가 배송하는 날이에요 렛츠고 좀 무겁다 어디 계신지 저를 원하셨을 거라고 11번가 배송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날 그리고 오늘의 날 그리고 오늘의 날 선물 중과 진짜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기쁘고요 11번가 화이팅 11번가에서 배송 왔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먼저 오세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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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고마운 배송 11번가에서 많이 맞췄습니다 11번가 화이팅 출발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려요 어머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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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기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갈 수 있도록 놀랐었거든요 11번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즐거웠고 마지막 분은 막 울기도 하시고 11번가 화이팅 12번가 화이팅